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대구의 한 슈퍼마켓에 걸려있는 이상한 현수막이라는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민주주의와 보수 애국주의의 승내를 위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내용의 글을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가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박정희 시대가 가장 위대했다고 느끼는 거야. 현수막을 통해서 슈퍼마켓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알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이상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방식의 독재자였어. 나는 그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롤모델 중 한 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전형적인 대구의 모습이야. 현수막의 인물은 전직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며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레이컨을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인물이야. 미국의 극우 브랜드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야. 현재 캐나다에도 미국의 보수 브랜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대구의 한 슈퍼마켓에 저런 현수막이 걸린 것은 놀랄 일도 아니야. 대구는 한국의 보수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니까 말이야. 현수막의 메시지는 분명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현수막이 영어로 만들어진 것은 대구 주변에 꽤 큰 규모의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일 거야. 대구에서 이러한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 슈퍼마켓 주인이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그의 정치 성향을 알림으로써 여기서 쇼핑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것은 결코 국가 발전에 좋은 일이 아니거든.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의 한 슈퍼마켓의 현수막에 등장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대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꽤 많은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복제된다면 정치적 성공과 권력으로 이어질 훌륭하고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